사주 2개가 참 재미있어요. 왜요? 여자분입니다. 두 분이 여자분인데 질문하신 거 보면 언제 결혼하겠느냐 결혼할 생각이 있다는데 이자 같은 경우에 결혼하면 뭘 봐야 됩니까? 관성근을 봐야 되겠죠? 남자관 그래서 결혼 문제 같으면 제일 먼저 보는 게 관성근이 오느냐 관성근. 그다음에 식상근. 그다음에 뭡니까? 일치 육합이나 삼합. 보통 이걸 봅니다. 이걸 보는데 그런데 중요한 건 사주에 관이 많이 있을 때가 있고 관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사주에 관성이 많을 때는 거꾸로 관성을 기압하는 기운이 올 때 그때 결혼할 경우가 많고요. 그다음에 아예 사주에 관이 없을 때 관성근이 올 때 결혼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사주에 관이 있더라도 관이 움직여야죠. 관이 움직이지 않으면 그래서 관이 움직여서 내가 합을 한다든지 어떤 그런 상황이 벌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주를 보면 관이 없니까? 토적이죠? 잘 합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 사주에 특징이 없니까? 여기 또 합을 하고 있죠. 우리가 보통 합이 많으면 다정당하마다 인생에서 큰 변화 없이 무던하게 그런데 사실은 현대사회에서는 충이라든지 형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발전. 그러니까 형충파에는 새로운 시작, 발전, 기회 이런 게 많이 주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변화가 많겠죠, 변화. 삶의 변화. 그런 걸 보시면 됩니다. 이 사주를 보면 합이 이렇게 있다는 건 큰 변화보다는 안정적이고 그런 걸 보셨다. 그런데 사주를 딱 보셨을 때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건 일단 우리가 4월의 개수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어떤 오행 음양관계를 먼저 봐주시면 음은 뭐라고 그러세요? 항상 음은 정적이고 음은 정적이고 조용하고 차분하고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눈에 들어오는 게 목, 화, 토, 금, 수 다 있죠, 그렇죠? 오행이 이렇게 구비가 돼 있으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삶에 있어서 대체적으로 어떤 기운이 와도 통관이 되거나 서로 조화가 되기 때문에 오행이 이렇게 잘 구비가 돼 가야죠. 그런데 가운데를 보니까 좀 차죠, 그렇죠? 금수 회자 측으로의 개수잖아요, 그렇죠? 금생수, 또 측, 습토 좀 습하죠, 그렇죠? 그런데 이 사주는 좌울의 개수인데 여기 병화도 있고 오화도 있고 무토도 있어요. 조우로는 괜찮죠. 그래서 결혼을 보실 때 조우도 보셔야 됩니다. 너무 습하다 그러면 건조한 기운 너무 차갑다 그러면 따뜻한 기운이 들어올 때 결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주는 조우는 잘 이루어져 있죠? 그러면 관이 어때요, 관이? 관이 여기 있잖아요, 그렇죠? 토, 극수 토, 극수 관이 이렇게 두 개 있는 경우가 있고 아주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많은 경우가 뭔가 하면 여기서 토가 많으면 관이 엄청 많겠죠? 관이 많을 경우에는 그 토를 재개해 주는 거 목이라든지 또 토를 설계하는 거 금이라든지 이런 기운이 올 때 관이 많을 경우가 있습니다. 관이 많을 경우에는 그런 기운이 올 때 결혼을 또 합니다. 그다음에 합은 한 번 봅시다. 여기는 축토니까 삼합으로 이런 기운이 오면 어때요? 물론 자축합, 육합 이런 기운이 올 때 결혼 생각도 나고 결혼하게 됩니다. 하게 되는데 대우를 한 번 볼까요? 대우를 보니까 지금 유대운이죠? 뭐예요? 합이 되죠? 배우자궁에 배우자궁에 합이 된다는 거는 이 유대운의 뭔가 결혼할 마음도 생기고 결혼하겠다. 이제 질문하신 거 보면 이제 결혼할 마음도 올해 경자 년이에요. 경자 년 시작하셨죠? 그래서 여기 보면 관이 움직일 때 결혼은 혼자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관성이 움직여야죠. 움직여야 나한테 들어오든 남이 가져가든 그런 걸 갖다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유대운이 오면서 정유대운이 오면서 어때요? 4.1축 합을 합을 해서 배우자궁에 뭔가 배우자를 먹고 싶고 어떤 그런 게 나오죠. 그리고 올해 경자 년이니까 더욱이 또 자축합을 했어요. 내년 못 가요? 내년 신축년이잖아요. 또 뭐예요? 또 축해가지고 이건 자체가 관이죠. 관이 또 들어오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결혼 우리 왔다 해가지고 무조건 좋다 무조건 이런 식이 아니고 내한테 도움이 되는 기운이 와가지고 결혼하느냐 우리가 결혼을 해도 뭐 얼마 며칠 안 사다가 이혼하는 경우도 있고 결혼해가지고 나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잘 보셔야 됩니다. 여기 사주에서는 지금 35세니까 이 대원을 봐야죠. 지금 뭡니까? 좀 습하죠. 그렇죠? 물론 여기 옆에 있지만 좀 습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면 그런 경자년 신축년의 어떤 결혼할 마음이 생긴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오히려 4년 이럴 때가 오히려 좋지 않을까 현재 너무 습하니까 자체가 자 그리고 이분을 딱 사주를 받을 때 뭡니까? 개수는 어때요? 마음이 여리고 눈물이 많고 어떤 그런 일간의 특징이 그런 성향이 많다. 그다음에 환경이 좌측으로 이렇게 와 있죠. 그러면 밤을 사랑한다. 밤이라 아닙니다. 밤을 사랑한다. 조용하다. 정적이다.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네요. 여기를 한번 볼까요? 여기는 또 5월의 병화예요. 아주 기운이 강하잖아요. 이거 우리가 월형 월을 듣겠다. 월형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여기가 투과한 일관도 관계없습니다. 질문 또 어떤 분 질문을 하셨는데 여기 투과한 된 거예요. 우리가 월형을 듣겠다. 월치 그런데 아주 강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또 금이 있어요. 금정수 그래서 우리가 일관이 강하다 약하다 볼 때 제일 중요한 건 자기 계절에 자기 계절을 득했느냐 한 개월이 계수니까 자기 계절이잖아요. 여기는 아주 인내심도 있고 강하죠. 뭐예요? 계축 백호잖아요. 결론적으로 여기 사주에서는 올해 내년 어때요? 결혼은 왔죠. 특히 내년에는 관이 직접 들어오니까 내년에 결혼하는데 결혼해도 제가 생각하는 건 그래요. 크게 만족스럽지는 않다. 왜? 백호도 움직이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 또 보면 이게 뭐예요? 이내 시장관이 무변값 들어가죠? 축에 뭐가 들어가입니까? 자 보면 인축이 오면서 내년 같은 경우에 뭡니까? 무게합 병신합 각기합 이렇게 추가하고 인이 암합을 하려고요. 암합 지장관에서 암합을 합니다. 결혼을 해도 내년에 결혼을 하면 어떻다? 여러 가지 사연 많은 사연을 사연을 달고 온다. 그러면 쉽게 얘기해가지고 그 액이 있는 남자라든지 왜? 식상이 식상이 합의대가 들어오잖아요. 사연이 사연이 많을 것이다. 그러고 또 질문하신 분 중에 탕하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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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으면 보통 불에 관련된 직업 탕하살 그다음에 운이 안 좋을 때는 엄독 자살한다 그러기도 하고 흉터가 있다 하기도 하고 우리가 물이나 물에 화상을 입거나 물에 데인다 그러죠. 그런 걸 안 좋을 때 아닌데 탕하살 있는 사람은 물에 관련된 직업 재학 화학 화공 그런 걸 다루면 좋다 그러죠. 그런데 기준이 여러분들 이걸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항상 어떤 기준은 뭔가 하면 우리가 월지 기준이냐 일지 기준이냐 연지 어떤 기준이 있어요. 우리가 연지 기준은 보통 옛날에는 뭡니까? 우리가 십의 운송을 할 때 십의 신사를 할 때 어떤 기준이 있죠. 기준이 뭔가 하면 어떤 연 일시에서 어떤 기준을 보고 하느냐를 갖다가 여러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당하살 기준은 일치 일치 일치를 기준으로 일치가 이렇게 축이 온다든지 인이라든지 오 온다든지 일치에 인이라는 글자 오라는 글자 축이라는 글자가 있을 때 다른 글자를 보고 당하살 논하는 겁니다. 인이 일치에 인이 있을 때 인이란 글자나 사라는 글자나 신이란 글자가 오면 당하살이 작동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오가 있을 때 오가 있을 때는 오나 축이나 신이 올 때 이때 당하살이 일치입니다. 일치에 인이 있을 때 일치에 오가 있을 때 일치에 축이 있을 때 여기 축이 있죠. 오가 왔죠. 여기는 뭔가 하면 이렇게 축이 있을 때는 수리라는 글자나 미라는 글자나 오라는 글자가 왔을 때 당하살이 여긴 항상 당하살이 작동할 예지가 있죠. 여기에 내전이 축이 왔다. 그러면 어때요. 당하살이 작동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다. 내년에 아주 그런 걸 조심하셔야죠. 물론 우리가 항상 보면 내가 어떤 흉한 살이나 형이 왔을 때 내가 성형수술 한다든지 몸의 어떤 정 같은 거 빼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하시면 좋아요. 그걸 갖다가 우리가 업상 대체도 해서 어떤 흉한 기운이 움직일 때 내가 흐느라 피를 뽑는다든지 수술할 일이 있다라면 미리 수술해버린다든지 그런 게 왜? 했으니까. 사건, 사고가 안 나겠지. 그러면 내년에 어떻다. 이분은 내년에 당하살이 작동되니까 조심을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자체가 뭡니까? 정치폐축이 뭐예요? 백호라 그랬잖아요. 백호의 기운까지 움직이는 거죠. 그리고 참고로 또 인하고 오는 일간이 일간이 양일 때 양일 때 작동된다. 그다음에 축은 뭐예요? 일간이 어민일 때 해당되는 겁니다. 다 해당되는 게 축이 다 해당되는 일간이 어민일 때. 그런데 뭐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지만 축은 어차피 일간이 어민일 수밖에 없어요. 을축, 개축, 경축. 그다음에 인호는 일간의 양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인호는 무조건 일간이 양이 되겠죠. 축은 어민이 될 거고. 이제 당하살 질문하신 분 탕하살의 의미를 여기 인이 있다. 연주에 연주에 해당 사항은 없습니다. 일주에 일주에 일주를 기준으로 본다. 탕하살. 여기서 또 이분의 겨론을 한번 봅시다. 이분은 관이 어때요? 관이 엄청 많죠. 지금 두 개만 있다고 그러지만 사실은 뭐예요? 여기 지장관 지장관 안에 보면 이렇게 이렇게 많이 숨어 가 있어요. 그리고 또 뭐예요? 합의대가 들어오고 있죠? 이 자체 또 뭐예요? 일주에 관을 또 깔고 앉아있죠? 옆에도 관이 있고 관이 엄청 많은 그런 사주입니다. 관이 엄청 많다는 거는 뭐예요? 이 관을 좀 없애주는 관이 수니까 수 기운을 약하게 만든다든지 왜? 내 주위에 남배가 여러 명 있어요. 여러 명 있으면 딱 찍어내야죠. 좀 정리를 해야죠. 정리 쉽게 해야죠. 그래서 이 관다 사주예요. 관이 많으면 어떻다? 직장 이동이 많다. 그런 식으로 보셔도 됩니다. 그러한 통제를 많이 받는다. 원래 관이라는 거는 나를 통제하는 통제. 그래서 관이 없는 사주는 왜요? 우리가 정관평관 하지 않습니까? 관이 없는 사주는 자기 마음대로 왜? 나를 통제하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식상이 많으면 우리가 보통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식상이 많으면 활동력이 많고 나의 표현이 많잖아요. 나가는 거니까. 식극관을 하잖아요. 그래서 여자 사주에 식상이 많으면 관을 제하기 때문에 우리가 결혼이 늦은 경우 지금 보시면 작년에 통계층에 통계를 낸 게 있어요. 작년에 남자 평균 결혼 연령이 작년에 결혼한 사람들 다 통계를 냈는데 33.37 남자는 33살 34살 결혼한 사람 여자는 작년에 30.59 거의 31살 31살 여자들 남자는 33 34살 작년에 결혼한 통계층에서 나온 수치예요. 그러니까 결혼 연령이 엄청 딱딱 들어왔야 돼요. 자꾸 해가 갈수록 결혼이 늦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결혼을 느끼는 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상담을 받을 때 언제 결혼해? 참 많은 질문이 올 겁니다. 특히 나이 좀 든 자녀를 둔 부모님 특히 어머님들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결혼을 생각 안 해. 그래서 결혼이 늦는 결혼을 늦게 하는 사주가 첫째 관이 뒤쪽으로 있을 때 사주상 관이 있긴 한데 뒤에 있을 때 그러면 관이 뒤에 있다는 건 내 연하하고 결혼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연하 지금 연하하고 결혼하는 여자분들이 연하하고 결혼할 비중이 엄청 늘어나고 있어요. 원래 우리가 결혼할 때 보면 남자가 몇 살 많고 여자가 양계 대부분이 비중이 많습니다만 여자가 연하하고 결혼하는 룰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사회적인 문제가 있는데 출산율이 낮다 마다 하는데 일단 결혼 늦게 하는 거 그다음에 혼인 건수도 2018년에 혼인 건수 2018년에 25만 7천명 2019년은 어떤 요? 2019년에는 23만으로 떨어졌어요. 23만 9천 그러니까 혼인 건수도 점점 줄어들고 나이는 높아지고 그런 상황입니다. 참고적으로 아시고요. 결혼이 결혼이 되는 거 보면 사주 구조 상 관이 있는데 관이 뒤쪽이 있을 때 또 관이 없을 때 또 관이 아주 많을 때 이럴 때 보통 결혼 넣습니다. 결혼 넣고 그 다음에 비급이 많을 때 비급이 많을 때도 결혼 넣습니다. 뭔가 내 기운이 강하죠. 그러면 원래 비급이 많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자의 의식이 강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간지가 청강과 지지가 같은 기운을 넣었대요. 오기가 관이 들어오기 힘듭니다. 친애니까 남자 회자는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비급하고 인성 인성이 또 많을 때 이때도 결혼 넣습니다. 자 인성이 많다는 거예요. 관인상 행위죠. 관의 기운이 관인상 당행이 되니까 물론 관인상 행위는 좋은 의미로 봐야 되겠지만 인성이 너무 많으면 관의 힘이 다 빠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화라는 게 어느 정도 조화가 잘 돼야 일이 잘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비급이 많을 때나 인성이 많을 때라도 결혼 넣었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넷째로 일치 일치는 뭐예요? 배우자궁 이잖아요. 배우자궁 일치 일치가 우리가 배우자궁 인데 배우자궁 형이나 흉 이런 게 많을 때 여러분들이 사주를 보시면 예를 들어 가지고 일주가 무진한 일주가 있습니다. 그런데 양쪽에 자가 있거나 자가 있다면 어때요? 이게 남자 사주를 했을 때 뭐예요? 토국수 제가 제가 양쪽에 있죠? 그러면 두 번 결혼할 소지가 엄청 많은 거예요. 거의 많다고 해도 됩니다. 이렇게 사주를 보실 때 이런 사주를 여러분들 좀 보실 수 해야 될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합이 된다든지 양쪽에 이런 식으로 형성이 돼야 될 때 그래서 배우자궁의 형충파에 이런 기운이 특히 형충이 돼가 있을 때는 자 이게 뭐예요? 보니까 좌우충 딱 돼가 있죠? 이런 경우에는 결혼을 넣었다. 결혼을 넣었다. 여기 사주가 보면 참 재밌지 그렇죠? 물론 너무 좋은 사주를 보내셔서 고마운 게 뭐예요? 근로격이라 그러죠? 똑같은 비겸이 비견이 투출되겠다를 보시면 되죠. 이건 또 뭐예요? 급제가 물론 병화가 투출됐지만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리 양인격이라 그러는데 여러분들 격국 공부를 갖다가 관계없습니다. 그 기운이 올라있는데 비견이냐 급제냐에 따라가지고 우리가 격을 갖다가 근로격이니 양인격이니 하는데 근데 이 사주가 참 재밌어요. 좌우충이죠. 그렇죠? 충이 돼가 있는데 뭐예요? 합이 먼저 돼가 있죠. 좌추가 우리가 용어는 타만 망충이니 타만 망극이니 이런 합을 하다 보면 극하는 걸 잊어버리고 내가 너무 좋은 사람을 만나면 다른 거 신경을 안 쓰듯이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좌축합이 돼가지고 이게 좀 떨어져요. 힘이 좌우충의 역할이 약해지죠. 근데 여기도 뭡니까? 올해 경자진이 왔잖아요. 자가 왔어요. 좌우충 좌축합 근데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합하고 충고할 때 일단 순서대로 보십니까. 처음에 좌가 오면 뭔데 좌축합부터 하겠지. 그죠? 그 다음에 좌우충 하겠지. 그러면 오늘 뭐예요? 나의 직업이나 내 환경이 환경이 변화하신 게 있지. 그죠? 올해 어떤 환경에 변화가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1년을 봤을 때 경자진 1년을 봤을 때 1, 2, 3, 3월 4, 5, 6월 7, 8, 9월 10, 11, 12월 이렇게 보셔도 돼요. 지금은 이제 11월 들었으니까 이렇게 자축합으로 자축합으로 그러면 뭐예요? 토는 나의 식상이죠. 그죠? 식상은 뭐예요? 여자한테 식상은 성기라고 성기 가슴이라든지 어떤 성기라고 보십니다. 그런데 식상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죠? 자축합으로 합을 때 관으로 대운을 한번 볼까요? 이분이 대운이 아, 여기네. 여기도 유네요. 그러면 지금 36세니까 누대운의 여러분들 대운도 세운하고 같이 보셔야 돼요. 자유파 그다음에 대운의 기운은 어떤 지금 어떤 세운에서는 바로 일어난 일이고 대운은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다보면 조성 그러면 어떤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느냐 유축합금 이 되죠. 그죠? 화극금 그러면 재 돈 벌자고 하는 유대운의 어떤 그런 게 강하다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자유파 자유파는 뭐예요? 물론 화극금 유축합금 유축합금 이고 그러면 재에 대한 어떤 유대운에서 재에 대한 욕망이 엄청 강하게 일어난다. 현실적으로 그다음에 자유파는 뭐예요? 내 배우자공이고 내가 앉아있는 거죠. 그러면 보통 오물파나 자유파를 할 때는 어떤 수술이나 이유가 뭐예요? 칼이잖아요. 어떤 수술이라든지 어떤 그런 변화 변화라기보다는 수술 또 어떤 뭐 그런 문제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또 이제 유축합금 그렇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강하죠. 유축합금 재에 대한 돈벌이 이런 거에 대한 또 뭐 가수 같으면 무대에 서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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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그런 거 쟤는 무대라고 또 보시면 사회적으로 내 일 그런 게 엄청 강하다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 보면 병잘주의 이모잖아요. 그렇죠? 수화가 이렇게 돼가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보시냐 하면 우리가 변덕이 심하다. 어떤 마음에 왔다 갔다 갈등이 심하다. 이런 걸 또 보셔야 됩니다. 조언은 잘 돼가 있죠. 더운데 이 더운데 뭐예요? 이 수기운이 있어가지고 지금 보면 이 사실은 토가 많죠. 그렇죠? 토 토는 뭐예요? 이분한테 식상이잖아요. 양이고 음이니까 상관이 되겠지. 그렇죠? 어때요? 머리 아주 아이디어가 많고 기발하겠죠? 자 결혼이 이렇게 늦는 경우는 이건데 자 여기 해당되는 관이 관이 많다. 그러면 관을 좀 정리를 해줘야 되죠? 물론 초기 습토니까 또 안에 관도 들어있고 습토니까 하지만 이게 이제 5월에 병화니까 뭐 무단하게 이게 낼 수 있겠지요. 그러면 여기도 보면 자가 관이잖아요. 그렇죠? 경자년에 일단 관이 왔어요. 관이 와가지고 합이 되니까 올해도 결혼할 가능성이 물론 있겠지요. 자 그 다음 내년에 봅시다. 신축 자 뭐예요? 축이 왔어요. 그러면 어때요? 이 글자가 다 움직이겠죠? 하면서 합이 돼서 들어오니까 이분도 어때요? 내년에 균화할 가능성이 크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주를 보실 때 실제로 이 사주에서는 검이 없죠? 숨어있죠? 지양간에 사주 자체에는 검이 없습니다. 사주 자체는 검이 없는데 이 검은 어떻게 됩니까? 이 분이 쟤가 되죠. 그죠? 그럼 쟤는 뭐예요? 쟤는 일단 육신으로 봤을 때는 아버지였죠. 아버지 물론 남자로 봤을 때 여자로 볼 수 있지만 그럼 부친의 덕이 어때요? 부친의 덕이 없다. 암암리에 자추가 암암리에 도와주기는 하지만 드러나지 않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외관상으로 봤을 때 사주 자체에 관이 없다. 쟤가 없다. 그러면 여기 보면 결혼은 관이 없을 때 이런 것도 있죠. 그러니까 거꾸로 남자 사주 같으면 거꾸로 보시면 됩니다. 쟤가 뒤쪽이 있다는 거라면 연하 그 다음에 쟤가 남자 사주에서 쟤가 앞에서 일찍 결혼한다. 연상하고 한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남자도 마찬가지 거꾸로 뒤집어 보시면 돼요. 쟤가 뒤쪽에 있다. 쟤가 없다. 쟤가 많다. 이런 식으로 이건 똑같습니다. 그래서 결혼에 관해서 볼 때는 일단 여자 같으면 관에 관이 많나 많느냐 많은 경우 없는 경우 관이 숨어있는 경우 뭐 있겠죠. 그 다음에 관이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어떤 관의 움직임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배우자 궁에 관이 없더라도 관이 앞쪽이든 뒤쪽이든 관이 어떤 움직임이 있어야 그때 결혼할 그게 생기는 거예요. 비운이. 이제 상식적으로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뭔가 하면 내가 목마르면 물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물이 있어야 뭘 하지. 물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물이 너무 많으면 어때요? 골라 먹어야죠. 그러면 물이 너무 많을 때는 어때요? 제일 깨끗한 물 아니면 제일 우리가 숲에서 샀는데 제일 고급스러운 물부터 먹던가 아니면 새로 받은 물부터 먹고 옛날에 받은 물은 안 먹겠지. 그죠? 그러니까 관이 많다 이럴 때는 그렇게 생각해도 물이 엄청 많이 있는데 아주 내가 몸이 약물이라든지 내가 좋은 물 고른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나머지 물을 갖다가 없애든가 무시하든가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계속 공부하시면서 상식적인 걸 대입을 생각하시면 좀 편합니다. 사진보기가 이제 결론적으로 어때요? 관이 많아서 결혼을 넣은 거고 여기는 첫째 관이 뒤쪽에 있는데 어때요? 지금 질문하신 거 보면 결혼을 마흡했는데 연애가 잘 안 된다. 정리하죠. 이 분 같으면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래도 이 두은 사주는 좀 무난하다고 볼 수 있겠죠. 조우가 잘 이루어져 있고 대신에 고집도 있고 본인들이 강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사진들은 아주 자기 주관이 뚜렷하고 강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사실은 우리가 공망이라든가 중요한 그런 것도 봐야 되지만 이런 토가 많다는 것은 지금 섭토가 섭토가 섭토죠. 그런데 원래 우리가 공부할 때 보면 여자는 어미니까 양이 좀 많고 남자는 양이니까 어미가 좀 있으면 좋은 사질로 일단 기본적으로 점수를 따고 한다고 했잖아요. 이건 좀 습하죠. 그렇죠? 물론 인호 병화문토가 있어서 살려주고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제일 중요한 월지하고 일지에 보면 아주 습하죠. 그렇죠? 그러면 결혼해가지고 듣다. 습하다는 것은 생각하는 아이가 좀 외롭다. 그러니까 임신하기가 좀 외롭다. 그런 것도 같이 연결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본인 자체가 백호잖아요. 그러면 난산 이런 것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난산. 그러면 이 두 분 사주의 결혼에 관해서는 여러분들이 제일 일단 여자 같으면 관에 관이 어디 있느냐 관이 앞에 있느냐 뒤에 있느냐 관이 아예 없느냐 관이 맞느냐 관이 많을 때는 관을 좀 없애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또 관이 아예 없을 때는 운에서 관운이 대운해서 어떤 교성이 되고 운에서 관이 들어왔을 때 결혼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다음에 식상원도 있고요. 제일 중요한 건 식상도 그래요. 식국 관이잖아요. 관을 때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주 결자에서 관에 있다 있을 때는 관이 움직일 때 움직이면서 나한테 합을 할 때 그러니까 관이 가만히 있으면 어때요? 그냥 가만히 나한테 보고 있는 거예요. 관이 움직여줘야 한다. 그걸 명심하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충분하게 설명이 돼 드리는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이것도 보시면 그러면 이분의 결혼하면 남자는 어떤 남자를 만났느냐. 여기는 뭐예요? 관이 투출되어 가있죠. 이렇게 사회적으로 투출되어 가있고 지장과 지지해서 그러면 어때요? 아주 괜찮은 남자를 만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참 질문도 하신 분 중에 청관총에 대해서 병임충 이거는 청관은 그냥 충으로 안 보시면 됩니다. 그냥 그냥 청관은 우리가 정신이다. 그런데 물론 이제 응간의 충 양간이 있고 응간이 있잖아요. 그죠? 그죠? 이런 거는 충으로 보지 마세요. 병임충이 각경충이 이런 걸 충으로 보지 마시고 이제 극하는 것 중에서 충하는 것 중에서 응간이 일단 응간 응간은 좀 유시해 봐야 됩니다. 이런 충 있잖아요. 정괴충 을심충 이건 정신적으로 들어서 상당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일단 청관충은 그냥 충의 개념을 지지는 현실적인 거잖아요. 현실적이니까 지지충을 긴자충이 다 이렇게 보시고 층간충은 그냥 뭐 충으로 보시지 말고 대신 응강끼리 음음일 때 상식적으로 우리가 동업을 한다고 하면 남자끼리 동업은 괜찮다. 그런데 여자끼리 동업은 깨지기 쉽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일 편하게 보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어멍끼리 만나는 게 당당히 문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는 배우자가 이렇게 배우자공에 배우자가 있고 투출됐잖아요. 여기도 배우자공에 배우자가 있고 다른 기운이 투출되어 투추는 토가 청관으로 투출되어 있죠. 관이. 그러니까 어떤 남자를 만난다. 조금 사회적으로 알려진 남자. 괜찮은 남자. 항상 청관에 투출되어 있거나 청관에 뿌리가 있다고 하면 괜찮은 거로 좀 여러분들이 묻혀있죠. 뿌리가 없는 어떤 그런 풀. 뿌리가 있다는 게 엄청 무서운 거예요. 또 청관으로 투출되어 있다는 건 기운이 하늘과 땅이 같이 있는 거니까 항상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부하시면서 어떤 기운이 얻어 나와있는 거 대신에 옆에 기운까지 봐가지고 기운이 너무 강하다. 그렇다면 또 문제가 되겠죠. 건강상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독단적으로 움직인다든지 같이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오늘은 우리 좋은 사주주셔서 고맙고 고맙습니다. 고맙고요. 이렇게 참 특별한 사주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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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